내진정 사무원입니다. 내진정 사무원입니다. 내진정 사무원이라는 찬양은 다양한 버전으로 편곡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는 어떤식으로 편곡이 되어있냐면 16비트 스윙필로 편곡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코드도 중요합니다. 코드가 굉장히 재즈하게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여기서 16비트 스윙필을 같이 핀거링 그루브를 같이 잡는게 되게 중요해요. PIMA가 길고 짧고 길고 짧은 길이감으로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박을 6개로 한번 쪼개보세요. 그러면은 1,2,3,4,5,6,1,2,3,4,5,6,1,2,3,4,5,6 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1,2를 P 그 다음에 3을 I 다시 4,5를 N 그 다음에 6을 A에다 주는 겁니다. 자 이해 되셨어요? 그럼 저랑 같이 1,2,3,4,5,6,1,2,3,4,5,6,1,2,3,4,5,6 자 길이감이 느껴지시죠? 1,2,3,4,5,6 자 이것을 좀 더 빨리하면 16비트 스윙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리듬 패털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은 1,2,3,4,5,6,1,2,3,4,5,6,6,4,6,6,7,7,Zm 1,2,3,4,6,6,7,7,8,V 빛나는 새벽 주님 여원할 길아 주옥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흔들어 계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손 밑에 락할 빛나는 새벽 빛 땅 위에 비길 것이옥도다 자 코드는 대부분 텐션 코드와 세븐스 코드가 많이 쓰였고요 일단 리듬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